누나 잘 흔들지. 네. 아무 노래나 일단 춰. 아 이게 뭐야? 지금 샛빙이네 생각 몰라? 진짜로? 보세요 스커터도 모든 게 다 샛빙. 좋았어. 민혁아야 좀 면도래? 너울 때문에 면도 안 하고 왔어. 너무 기대돼 지금. 진짜 면도를 설레. 뭐야 뭐야 뭐야. 누구? 고르라는 건가? 난 그럼 파란색. 나 빨간색. 오케이 난 빨간색이 운명을 걸겠어. 그러면 난 파란색이 운명을 걸겠어. 여기가 어디지? 면도방이네. 아 여기가 내가 면도할 것이구나. 진짜 떨려. 어? 안녕 안녕. 누나가 오늘 이쁘게 면도해줄게. 호민아 이제 우리 세안하자. 네. 눈아 봐봐. 귀여워. 이마에 여드름이 많지 않겠지? 좀 많아. 아. 감당돼? 아니.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서 손에서 거품을 내서 해줄게. 음. 누나만 봐 줄래? 네. 네. 호민아. 네. 이렇게 보니까 더 귀엽네. 아 진짜요? 콩 클렌징 해드릴게요. 네. 고개를 좀 들어. 진짜 못생겼다. 여드름이 만져줘. 시스러워. 가까이 와줄래? 너의 손이라고 생각해. 괜찮니? 아 네 지금 너무 좋아요. 여기 봐볼래? 네. 저 바지에 물 담으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? 이 안에 가다가 닦아줄게. 누나 봐봐. 네. 잘생겼다 진짜. 눈이 너무 따가워. 눈이 너무 따가워. 야 씻어 씻어. 눈이 들어갔어. 됐어? 아 따가워 따가워 안돼. 미안한데 좀 정성스럽게 해줄 수 없을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 고객님 다 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 면도를 해볼까? 누나 잘 흔들지. 짱이에요. 예쁘게 해줄게. 나는 부탁드립니다. 어때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아? 어 거울 보니까 맞는 거 같아. 잘 안 보기는 거 맞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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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염이 너무 멋있으세요. 산타 할아버지 같아. 산타클로지 같아요? 네네네. 누나가 면도해주니까 어때?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. 입술을 응. 어 그렇지. 재밌다 근데. 다행이에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도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자리로. 너 표정이 왜 그래? 뚫었어? 설마. 나 진짜 너만 믿어. 왜 나 지금 좀 잘하는데? 내가 면도해주니까 어때? 왕이 된 기분? 신하들이 이런 거 해줄 거 같아. 지금 내가 신하라며? 미안해 미안해. 막 실수가. 이렇게 맨날 면도해주면 어떨 거 같아? 매일매일이 두근거릴 거 같아요. 가만히 좀 있어. 미안해 미안해. 됐다. 끝. 잘 된 거 같아? 네. 다시 태어난 거 같아요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다 됐다. 다 된 거 맞아? 확실해? 잘 해봐줄게. 아! 코 뿌려고 한 거 아니었어? 아니라고! 아 뭐야? 흥민아 마무리로 피부 진정시켜줄게. 응? 피부가 애기 피부가 됐네. 아 진짜요? 네. 너의 예민해진 피부를 위해서 특별히 잘라줄게. 설마 감정 실어서 때리는 건 아니지? 이렇게 하면 흡수가 더 잘 돼요. 아 진짜? 어. 누나도 반할 거 같아서. 아 진짜요? 흥민이만 바라볼 거야. 끝. 고객님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.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해요. 네. 누나가 면도해줬는데 무서웠을 텐데 고생 많았죠? 네. 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다시 해보고 싶지 않다. 너무 두려웠어요. 류세미노분을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면도까지 해주시니 정말 완벽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